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엄마를 버리겠다는 남자,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한번 봅시다. 제목 자기 아내인 새언니를 지키기 위해 쓰레기 같은 엄마는 버리고 이제 저 멀리 떠나버리겠다는 오빠 이거 어쩌죠? 그냥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원제, 엄마 때문에 오빠와 이혼 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20대 중반 미혼이고 평범한 여자이자 한 명의 신우이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엄마 때문에 새언니가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며 이혼을 요구 중이라서요. 거기다 오빠까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어쩌면 좋을지 몰라 제가 대신 글 남겨봅니다. 저희 새언니는 원래 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다들 되게 좋아하고 눈독을 들였는데 특히 오빠가 끊임없이 대신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간 거예요. 사실 이 과정도 되게 길고 할 말이 많은데 이런 거 다 쓰면 글이 쓸데없이 길어지고 또 지금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일단 저희 새언니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이쁘고 좋은 학벌 예의도 바르고 진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다만 딱 한가지 집이 좀 못살았어요. 아니 많이 못살았습니다. 그러다 두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이유는 몰라요. 그렇게 혼자남은 새언니는 고등학교 시절 내내 친척 집에 들어가 얹혀 살았다고 해요. 뭐 제 나이가 아직은 어리지만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흠은 아닌데 굳이 단점을 꼭 찾아보자면 이거 하나 있다 이거예요. 여하튼 처음에는 제일 크게 눈독을 들였던 만큼 엄마가 새언니를 엄청 이뻐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이게 바뀌더라고요. 언니를 너무 자주 부르고 툭하면 불러대고 살림간섭도 오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새언니는 이 모든 걸 참고 예의있게 되었지만 엄마는 끝내 달라지지 않았고 아니 오히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요구가 심해지더니 이게요 비록 100% 완전한 불임은 아니지만 이 두 부부가 난임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는 진짜 사람을 무슨 죽기 살기로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엄마 딸이지만 도저히 실드가 안될 그런 수준으로요. 막말 하나만 해보자면 새언니한테 부모님이 없으니까 뒤를 봐줄 사람도 없다 얘기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새언니 면전에 대고 이런 자궁 썩었년 이런 말 했으면 말 다 했죠. 여하튼 꾸준히 치료인가 뭔가 그걸 받고는 있었는데 중요한 건 이 난임이 언니가 아니라 100% 오빠 쪽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야 우리 가족들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검사지가 나왔거든요.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저희 엄마만큼은 이걸 인정 못하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이상 행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원래부터 가끔씩 점 같은 걸 보러 다니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거의 병적으로 다니고 있거든요. 어디 뭐 조금이라도 용하다더라 이런 소리 들리면 바로 찾아가요. 아무리 멀어도. 그래서 참다 못한 저희 아빠가 소리도 지르고 그만 좀 하라고 화도 냈지만 이런 것들 아예 씨알도 안 막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녀오면 새벽이든 언제든 전화를 해가지고 새언니한테 너 지금 당장 꽁꽁이랑 그거 해라 이런 말을 하고 또 제가 직접 들었던 내용 몇 가지만 추려보면 속옷은 무조건 다 면으로 바꾸라고 했고요. 뭐 부적 같은 건 기본이죠. 뭐 베개 밑이나 이불 밑 이런데 그리고 어떤 때는 애 셋 낳은 여자 속옷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기타 별별 뜻도 못한 미친 기행들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미친 것 같은데 그럼에도 새언니는 이걸 또 했나 봐요. 아니 정말로 그거 시키는 걸 다 했는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내 어머님 이렇게 대답도 하고 하는 신용 정도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빠 문제라는 거 절대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네가 문제라며 언니 책임으로 몰아가요. 나는 내 아들을 못 나게 낳은 적이 없다. 이러면서 새언니의 돌아가신 부모님들을 막 험담하고 비하했고 이 과정에서 오빠하고는 정말 미친 듯이 말도 못할 정도로 싸웠어요. 오빠가 제발 좀 그만하라고 울면서 빌기까지 했는데도 소용없었고 나중에는 언니한테 회사도 관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밖에서 일을 하니까 아이가 안 들어선다. 어떤 미친 무당이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엄마는 그래 역시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다 너 때문이다. 일 관둬라. 허니 근데요. 이게 진짜 일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진짜라 해도 그래. 오빠보다 새언니가 돈을 더 잘 벌거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희 오빠 돈 그렇게 많이 못 벌어요. 새언니가 훨씬 더 많이 벌고 가게에 보태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두라고? 당연히 오빠도 대 분노를 했고 헛소리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랬더니 엄마는 이번엔 또 새언니를 몰래 불러가지고 어이그 여자가 입이 무거워야지 너희 남편한테 이런 말을 뭐하라 하냐 이러면서 또 언니 탓을 했어요. 그냥 새언니 닦다라는 게 워낙에 많다 보니까 언니가 이런 이혼 결심을 하게 만든 큰 사건은 딱히 없지만 언니는 결국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그러다 결국 하루는 오빠가 술을 잔뜩 마시고 집에 찾아오더니 엄마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울면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엄마 제발 부탁이니까 그냥 가만히 좀 놔둬 이제 더는 못 버티겠다고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다. 나 꽁꽁이 없으면 죽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아들 죽일 거야? 이러면서 진짜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실은 그래요. 우리 오빠 언니 하는 말 꿈뻑 죽거든요. 그래서 이런 언니 보호해보겠다며 죽기 살기로 싸워왔던 건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봐도 그래요. 저희 오빠는 언니 없잖아요. 진짜 죽을지도 모를 그런 사람입니다. 언젠가 하루는 오빠 폰이 있길래 제가 슬쩍 들여다봤거든요. 친구들 단톡방이 보이길래 가봤더니 헐 오빠 욕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친구들이 아무리 놀자 해도 나는 됐다. 우리 마누라하고 놀 거야. 너희들끼리 놀아. 꺼져. 이러면서 쌩깔고 노래방을 쏘겠다. 밥을 쏘겠다. 술을 마시자 해도 마누라가 있는 집에 간다 이러고 진짜 이거 바보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팔불출이었죠. 그래서 친구들도 욕을 한 거고 또 카톡 프사나 페북 이런 것들은 온천지 그냥 언니 사진뿐이고요. 애정이 듬뿍 담긴 글들 무수한 사랑표현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직접 자기 입으로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아예 꿈쩍도 안 했어요. 결국 큰 실망을 느낀 건지 오빠가 저한테 따로 하는 말이 나는 엄마 버릴 거야. 나한텐 오직 꽁꽁이뿐이야. 땡땡이 나한테 미안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는 간다. 이런 톡을 보냈고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어요. 연락이 안 됩니다. 너무 놀라가지고 새언니한테 연락을 해봤거든요. 언니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미안해 꽁꽁아 나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이 말뿐이고 그 뒤로는 답장이 없어요. 둘 다 사라진 거죠. 예전에 저희 오빠가 한 4개월인가 그 정도 백수 생활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때도 새언니는 오빠한테 설거지 한 번 안 시키고 또 오빠가 집안일을 미리 좀 해놓으면 쉴 때 그냥 푹 쉬고 재충전이나 하라며 길을 살려주던 그런 언니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엄마도 알고 있습니다. 가족된 입장에서 이혼이나 부모 자식 간 인형 끊어버리는 거 너무 아프고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저는요. 새언니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행동들이 이해가 돼요. 다만 그런 이유가 제 엄마라는 거 이게 너무 싫거든요. 가끔 여기 판 같은데 어떤 시누이가 했던 말 중에 엄마가 그렇게 하면 그 죄가 나중에 나한테 올까봐 너무 무서워 이런 말이 있었고 이걸 그대로 전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엄마가 저한테 그래서 네가 고아냐? 그렇다고 네가 걔처럼 애를 못 낳냐? 이러는 거야. 분명 옛날 과외 선생님일 때도 부모님 없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오빠랑 이어주려고 엄청나게 밀어붙였던 사람이거든요. 거기다 결혼도 오빠랑 언니 돈으로 했어요. 뭐 작게나마 예단도 했고 월세로 시작해가지고 이제야 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왜 이렇게 죽게 살기로 괴롭히는 건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렇다고 새언니가 엄마 눈밖에 날 행동을 했던 적도 없어요. 착하다고. 엄마 욕 보이는 건 싫어요. 싫지만 저는 언니를 잃는 게 너무 싫고 또 오빠가 엄마를 버리고 우리를 버리는 것도 너무 싫어요. 그래서 엄마가 욕 먹을 거라는 거 뻔히 안 면서도 이렇게 글 써봅니다. 제발 조언 좀 해주세요. 조금 더 솔직히 말하자면 새언니는 딱히 꽂힐 만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엄마만 생각을 바꾸면 다 되는 건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또 이런 와중에도 결국 아들 뺏어간 연이라면 욕하고 울고 있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까 이젠 제가 미쳐버리겠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제가 봤을 땐 쓴이도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이혼 결심들게 한 임팩트 있는 사건이 없었다고요. 장난합니까? 애초에 시모라는 여자가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잠자리 강요한 거 이거 하나만 봐도 역겹고 바로 이혼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네가 아는 것만 해도 그 정도인데 쓴 이가 없을 때 얼마나 더 역하고 더러운 말로 사람 피 말리고 지치게 만들었겠냐고요. 됐으니까 아픈 환자는 얼른 병원이나 끌고 가세요. 이거는 낳아준 엄마라고 해서 감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2번 님 엄마라는 사람 아무래도 악기가 쉬었나봐요. 증세가 이미 굉장히 심각한 정신병조차도 아득히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아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안 계신다고 그 귀한 남의 딸 데려다가 지금 이게 뭐하는 짓거리랍니까? 저게 인간이냐고요. 새언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보고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 죄 언젠가는 다 받을 거고 분명히 벼락도 차 맞을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해도 되는 일이 있고 반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네 엄마라는 사람은 지금 새언니의 영혼을 죽인 거라고 살인자라고 글 내용 이것만 봐도 소름이 올라오는데 실제로는 어땠을지 상상도 안 된다. 뭐?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그걸 하라고? 와 미친나 진짜 이거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희대의 개소리야. 뭐야 이게? 3번 이 모든 것들이 안타깝다고 하는 쓴이의 마음은 잘 알겠지만 제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글쎄요 쓴이도 엄마처럼 새언니가 아니라 네 오빠가 더 중요하고 걱정되는 게 딱 보여요. 그러면서 은근히 엄마 걱정하는 것도 보이고 쓰니 엄마가 변하지 않는 이상 새언니요? 당연히 보내줘야 맞는 거 아닌가요? 님도 본인 가족인 오빠 인생이 걱정되고 중요한 만큼 새언니 인생도 걱정하고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죠. 부모님 없이 힘들겠지만 그렇게 잘 견디고 살아온 새언니 고아라고 잇딴 행패를 부를 정도면 네 엄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큰 죄를 짓기 전에 여기서 놔주는 게 그나마 인간의 도리라고요. 즉 너도 네 엄마처럼 이기적이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오죽하면 그 착한 새언니 입에서 저런 말이 다 나왔을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100% 네 엄마 잘못이지만 또 그걸 너도 알고 있지만 지금 말하는 거 봐봐요. 오빠랑 부모님 사이가 멀어지는 거 싫고 언니도 이렇게 싫다고 지금 이게 말이야 방구야 똥이야 응원을 해줘야죠. 응원을 아들이 무릎 꿇고 빌어도 변하지 않는 니네 엄마인데 며느리인 새언니가 이혼하는 건 또 싫다고요? 너도 엄마처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너희들 죄 받습니다. 4번 와 오죽했으면 아들 입에서 저런 말이 다 나왔을까 모르긴 해도 쓰니 엄마 이미 뭐 지옥 확정이겠다. 대댓글 지옥에 간다 해도 그게 끝이 아닐 거예요. 분노한 새언니의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죽일 것 같은데 사지를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5번 야 단순히 글만 본건데도 이 정도 소름이라니 이거를 직접 당했다 새언니 마음은 어땠을지 감히 상상도 못하겠다. 6번 아들도 등신이야 지 애미가 이러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고 진작에 지 마누라라도 연을 끊게 만들어줬으면 그랬다면 이런 최악의 거지 같은 상황은 안 왔지. 그냥 싸우는 척 방치만 하다가 이제 갈라서자 이러니까 아차 하는 게 더 열받아. 제가 뭐 조선시대 그런 옛날을 살아본 적은 없지만 한마디로 노예 노비죠 무수리 노비 몸종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던 그 시대를 살아본 건 아니지만 그런 시대에도 자기 노비한테도 이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야 이거는 뭐 진짜 이야 할 말이 없네. 이런 사람 절대 안 바뀌죠. 그냥 보내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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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